계란 끝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 파이널 테스트 생방송 무대에 진출할 마지막 생존자를 공개합니다. 두 명 중 마지막 생존자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합니다. 76점. 생존자요? 두 명의 아이랜더 중 한 명은 9등으로 생존, 한 명은 10등으로 탈락입니다. 파이널 테스트에 진출할 마지막 생존자 양정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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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 10등 아이랜더. 한빈은 탈락입니다.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. 상상하고 싶어하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. 무지아가 바로 내부를 보았합니다. 매우 좋은 평가를 지정해 그것은 더 이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수행이죠. 아, 이하지만 이번에는 분야만의 기회가 모든 걸수록 이렇게 가진 보도를 누리는 재수사입니다. 아, 이하俱의 기회가 안녕하세요. 한밀입니다. 하일랜드에서 좋은 경험하고 친구들이 다 같이 놀고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많이 좋았습니다. 프로듀서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. 세미파이널까지 온 거예요. 이미 굉장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. 팬을 얻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얻었고 연습생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무대라는 걸 직접 해보면서 앞으로 한빈 군이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. 꼭 열심히 하셔서 아이랜드에서 배운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아이랜드를 떠날 시간입니다. 탈락자 한비는 퇴장하세요. 탈락자 한비 탈락자 한비 아티스탄 학군대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연습하고 행복한 순간 많이 있었어요. 선배님, 선배님. 안녕. 안녕. 오지마. 저의 노래, 형. 저의 꿈은 아이돌이잖아요. 다 같이 매일 노래하고 춤추고 무대에 있을 수 있고. 그 순간은 저의 꿈이에요. 뭐 많은 거 배웠어요? 진짜? 아일랜드에서 좋은 무대 쓰고. 앞으로도 많이 기억날 것 같아요. 우리 아일랜드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같이 데뷔하고 싶었는데.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꼭 데뷔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저도 너무 좋아해요. 어때? 어때? 영광해요. 저의 생이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. 아일랜드입니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